야 이쪽으로 내려가야 돼 지금 야 미쳐보다 아 떠난다 떠나자 근데 이거 수리랑 먹으면 진짜 계속 무한대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대박이야 미쳤어 일로 와봐요 미쳤어 일로 와봐요 별로 빼진 않을 거지만 너무 죽겠으니까요 여기 이쪽 약간 테라스 하우스 같잖아 맞네 여기 앉아가지고 파자마 같은 거 입고 괜히 썸파이어 주네 아 그럼 괜히 담요를 이렇게 다 틀어 줬다고 하는데 이 준비가 이렇게 돼 있어 오 야 야 야 욕 좀 알아 야 야 야 야 야 야 너무 좋다 진짜 좋다 너무 좋은 특수다 선미나 선미 덕에 이런 영광을 쏘고 우리 둥고한 사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빨리 가지 마세요 여기가 좋다 여기에도 여기에도 또 있어 와우 그거 알지 이렇게 넓은 화장실에서 꼭 겟레드윈 미치고 약간 보그 유튜브 보면은 리아나처럼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오늘 뭘 먹으러 왔나요? 저희는 비즈곧 해장국에 왔어요. 야, 엄청 무다. 맛있어. 엄청 진해. 잘 묶였나? 둘 다 커. 족장님 같다. 너 아수달 연대기에 나무. 아수달 연대기 얘기 좀 그만하거라. 나 이 녀야. 아, 이 녀야. 진짜 신어. 아! 와사비장에 찍어서 미역이랑 같이 싸서 드셔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쳤어 빨리 먹어요 빨리 먹으라고? 그냥 감아 약간 푸레처럼 없어져 근데 겉면이 엄청 쫄깃해 진짜 맛있어 식감이 진짜 너무 좋아 빨리 먹어봐 드는 샷에서 건물 하자 고소해 강호맥 기름이 엄청 나는데 하자도 안 비벼 게뽀소해 게뽀소해 혹시 렉 걸린 거 아니야? 게뽀소해 게뽀소해 다다다 맛은 달달해 맛은 달달해 응 안 짜 간장이 안 짜 그냥 빨아들여 내 혓바닥을 오늘 너무 자외선을 많이 씻기 때문에 팩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브 저는 여행올 때 팩을 무조건 챙겨와요 즉각적으로 수분을 부충해 주니까 내일은 리조트 안에 있는 수영장을 갈 거니까 그럼 오늘은 일찍 잘겠어요 진짜 너무 피곤해 고소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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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앗 없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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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많이 멋있어 짠 기순 좋아 미니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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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귀여워 하하하하 너 저거 너 저거 하면 수영복 없어질 것 같은데 quantify 사라손 버터 healing образ related 들 탈 신중 쌩 searcher 데뷔 카카오페 카카오페 들어가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이오페 진짜 수프 같다 이거 먹을 수 없는 당면 맛있지? 부드러워 보이는 대로의 식감입니다 그냥 진짜 스프 같은데? 국 같은 느낌이 아니야? 클리어 소바를 찍어 드신다기보다는 완전히 담갔다가 드세요 안짱니다 청균소바는 하단에 액기스가 깔려있어요 잘 섞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와사비가 아니라 유자소스예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엄청 상큼해 너무 배서워 그러니까 많이 메뉴 다 섞여 먹을 수 있는 게 행복하다 응 좋다 쩌글리노앤하고 혼자서는 그게 안돼 응 늘어놓고 못 먹어 난 늘어놓고 못먹고 생각 안했어 호시 요리에 싫어했어. 여행을 미치자! 일정 스트레스 뛰어 날려! 일정 스트레스 뛰어 날려! 기분이 어떠신가요? 좋아요! 오늘 조기잡이 잘 되셨나 봐요. 아저씨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셔야 돼요! 무서워요? 갑자기 자본주의 미소. 안 무서워? 아니 무서워. 무서운데 여기는 안 무서워. 여기 되게 이쁘게 나와. 불을 즐기는 사람이고 좀 빨리 해봐. 여러분! 제주도 바다에 놀러오세요!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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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나요? 지금 어디에 와 있죠? 저희가 강력하게 오자고 주장한 신라호텔 파크뷰 뷔페를 먹으러 왔습니다 스포츠 1, 2, 3 1, 2, 3 갑이 가세요 김갑 가세요 많이 됐잖아 찍는다 1, 2, 3 1, 2, 3 1, 2, 3 1, 2, 3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